어젯밤 꿈속에 내가 있었던 걸 증명할 길이 없듯 그것도 내게 그렇다 난 정말 그곳에 있었을까? 내게 그렇다 너만 보인단 말이여 은성아 네? 와인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어딨니? 좀 와봐 네 부르셨어요? 어 참고 가서 네 부르셨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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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학교에 아는 애 있어서 걔 보러 왔고 지금 보고 있어. 뒤돌아 봐봐. 이 집 둘째 아들이야? 응. 보고 싶었냐?